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 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9번 다음과 같이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서 통과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를 했습니다 하이패스 다 많이 보셨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맨 왼쪽 차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이패스들이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때 영업소 도착 직전에 비어있는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영업소 도착 직전에 변경하면 이게 뭐가 되요 급차로 변경이 되는 거죠 미리미리 변경을 합니다 틀렸구요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하이패스 전용차로의 소통이 원활하므로 영업소 입구까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한 뒤에 아닌데로 빠져나간다 틀렸죠 하이패스 차로는 하이패스 차량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구요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앞차의 감속에 대비해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입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사실 운전해 보면 이거 30키로 지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일단 제한속도는 30 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30 이라고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4번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영업소 통과 시 정차할 필요가 없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도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갑자기 확실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60 70 으로 진행을 하다가 앞 30키로 제한속도 있으니까 30까지 확 줄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앞차와 안전거리 확보되지 않으면 뒷차 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안전거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 뿐만 아니라 안전거리 확보해라 그러면 그건 거의 대부분 답이에요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미리 다른 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둔다 750번 다리 위를 주행하는 중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릴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일단 핸들을 꽉 잡아야 되는데요 이건 바람 불면 누구나 핸들 꽉 잡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보면요 감속 운행을 해야 되고 핸들을 꽉 잡아야 돼요 바람 불 때 횡풍이라고 하죠? 횡풍은 핸들을 꽉 쥐고 감속 운행한다 이게 답이에요 찾아볼게요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 아니죠 감속해야 되죠 감속하여 주행해야겠고요 맞죠 핸들을 꽉 잡아야 돼요 평소보다 꽉 잡아야 돼요 틀렸고 4번이 맞죠 빠른 속도로 주행하되 핸들을 꽉 잡는데 핸들을 꽉 잡는 건 맞는데 빠른 속도 주행이 틀렸죠 핸들은 꽉 잡고 감속 운행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거 왜 전도된다고 했습니까? 강풍 부는 경우에 속도를 내게 되면 무게중심이 차야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감속 운행을 해야 되고 핸들은 평소보다 꽉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2번 감속하여 주행한다 그리고 4번 핸들은 평소보다 꽉 잡는다 2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1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장애인 휠체어 전동 휠체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버스가 정차된 모습이 보이고 도로가 길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물이 이렇게 샀네요 어디서 소화전이 터졌는지 오른쪽 도로에만 물이 있고 왼쪽 도로는 괜찮고 중앙선이 있고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서 통과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차로 전방이 물이 흥간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차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1차로로 지금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런 물이 넘치고 막 전동 휠체어도 있고 이런 외부적인 변수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속도를 감속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건 맞지 않고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속 운행한다 맞는 얘기죠 물이 있죠 전방에 보니까 앞에까지 1차로까지 넘쳐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반드시 감속 운행을 해야겠죠 맞고요 장애인 전동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한다 전동차가 지금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2차도 갑자기 이렇게 확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맞죠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인 버스 옆을 신속하게 통과한다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도로교통법 관련된 문제 중에서 신속하게 라는 말이 있으면 거의 제 부분 오답이에요 신중하게 서행하고 이런 게 안전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러면 거의 틀린 얘기죠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 건 이제 틀린 걸로 뽑으시면 됩니다 또 별다른 위험이 없어서 속도를 높여야 된다 오히려 속도 높이래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이번 문제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두 가지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속 운행한다와 장애인 전동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2번 전방 정체중인 교차로에 접근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방 정체중인 교차로에 접근 중이래요 보니까 교차로가 쭉 차들이 막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횡단보도도 보이고요 정지선이 딱 있네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가 하는 상황이죠 아 지금 여기 횡단보도에 또 사람이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 나는 초록불이 났는데 앞이 정체가 돼서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네요 볼까요?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므로 계속 진행한다 교차로가 정체돼서 앞으로 이제 들어가 봤자 꼬리물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교차로 내에 진입하면 안 되게 돼 있죠 도로교통법이죠 교차로 내부를 하면 어디냐면 여기 정지선부터에요 정지선부터 여기가 이제 교차로에요 따라서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되겠죠 횡단보도를 급히 지나 앞차를 따라서 운행한다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정체중 교차로 진입해서는 안 되고요 또 횡단보도를 급히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지금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중이라 무단횡단으로 막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진행을 해야 되죠 정체중이므로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한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로의 내부가 어디냐 정지선부터다 있으니까 앞이 정체중이라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를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보행자에게 빨리 지나가라고 손으로 알린다 이 상황에서 보행자 빨리 지나가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행자가 건널 리 없죠 자기 빨간불일텐데 그죠 알려봐야 소용없고요 또 보행신호여도 보행자 재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보행자가 알아서 갈 겁니다 틀렸고요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왜 그러냐면 정체가 돼 있어서 차가 안 가면 보행자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움직임에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전방 정체중인 교차로에 접근 중인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정체중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직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한다 맞고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했던 3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다음 상황을 볼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방지역인 것 같고요 양방향 2차로도로 우측에 공사 장비가 있고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 길 가장자리 구역에 딱 서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가 또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 같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맞은편 황색 실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네요 상황 확인했습니다 안전 운전방법 확인해 보죠 작업중인 건설기계나 작업보조자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를 한다 그죠 지금 작업보조자 보조자는 벌써 이미 한 발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건설중인 기계가 일로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대비를 해야겠죠 맞는 얘기고요 도로변에 작업차량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경음기를 사용하여 주의를 주며 그대로 통과한다 보통 또 그대로 통과한다 그러면 안 되죠 보통 대부분이 오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우선권이 도로 통행하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고를 막는 게 중요한 거죠 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음기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행을 해야 되죠 그대로 통과 오던 속도 그대로 통과하다 보면 작업차량하고 출돌할 위험이 있죠 서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3번 건설기계가 도로에 진입할 경우 느린 속도로 뒤따라 가야 하므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나간다 이게 틀렸죠 빠른 속도 이런 말이 또 보통 틀린 키워드들이죠 틀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건설기계가 도로에 진입하면 진입을 시켜주고요 뒤따라서 가다가 추월 가는 구간이 생기면 그때 추월하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막 급한 마음에 앞으로 앞지르다가는 사고가 유발될 수 있죠 4번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이므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다 맞네요 그죠? 요 표지판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구간이지만 도로에 어린이가 없으므로 현재 속도를 유지한다 이게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없어도 지켜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런 상황은 어린이가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행동을 취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요건 어린이 없다고 현재 속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따라서 맞는 운전 두 가지는 작업중인 건설기계나 작업보조자가 갑자기 도로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이므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다 1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4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니까 30km 존삼식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무단횡단 금지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차가 있구요 저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도 보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들도 간혹 보입니다 요런 상황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보죠 1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통영속도는 시속 50km 이내로 제한된다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존 30 이라고 부릅니다 2번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쵸?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이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허용된다 틀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4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주의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주의를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죠 어린이들이 자체가 주의를 하지 않고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교통사고 뭔지 몰라요 어린이들은 특히나 차에 부딪히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차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죠 4번 보기 보면 어린이들이 주의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완전 틀린 얘기죠 5번 통영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맞는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통영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번과 5번과 6번 expect 2번 보 Easter